그래도 이 제목을 좀 펴주세요. 제목. 이건 합성 아니야. 이거는 유인영 탤런트? 유인영이라고 알아? 유인영? 아니 선생님이 사진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학원 강사하면서 딱 한 번만 찍어봤거든. 스튜디오 가서 근데 거기가 배용준 씨하고 유인영 씨가 찍었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. 근데 왜 이렇게 찍은 거야? 그치 무슨 온돌매트 파는 사람 같잖아.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. 뭐 이런 거 있잖아. 사장님이 나와서 하는 거 있죠?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.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? 이거 왜 배우는 거야 우리가? 모르죠 왜 배우는지. 그냥 가르치니까 배워요 이게. 민족의 이제 분류 기준이지 일종의.